그 곤충보다 약해요. 아 이건.. 졌다. 아니야 아니야 해볼 수 있어 해보자 해보자 파이팅. 난 캡쳐드 플래그를 이긴 적이 매번 없어요. 포코아닌 바로 고스 들어가세요 알았어요? 가자. 왠지으로 갈까? 내가 스나이퍼 들게요. 네. 내가 깃발을 치키고 있을게 배 낫겠다. 어 이게 차 안 나오는데? 아 렉은 차가 안 나오나 혹시? 계속 움직이자. 나 죽은 데 쪽에 3명. 어 어.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제가 깃발 먹어요. 제가 깃발 먹어요. 제가 제가 먹어요. 우리 팀 깃발 비어있어. 우리 팀 깃발 비어있어.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탈로 올려주세요. 렉은 차가운 데에 들켜버렸어요. 오우 스나이퍼. 오우 스나이퍼. 오우 스나이퍼. 오우 스나이퍼. 나이스. 저.. 볼트 깃발 벗긴. 킷발 벗김. 킷발 벗김. 액자. 아이고 깜짝아. 저건. 이 새끼 밑으로 가네? 왼쪽에 스나이퍼가 있어요 왼쪽에 스나이퍼가 있어요 어디? 왼쪽에 스나이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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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퍼가 있어요 흰г입이 어디 있어? 우리 쪽이야 복귀 중 내가 기지로 돌아갈게요 으흐 완벽 저쪽 머리가 아니라 여기 있어서 다행이에요 오버실드 출현 임박 다이나몬 수류탄 확보 와 새끼 오버실드 사용 가능 저 오버실드로 어음 킷 Jared 아 받으려고 와 그냥 에임 딱딱 달라보네 지금 좀 에임으로 쏘네요 안엔 좋은 거 아니에요! 여응 여응 ود 아 저만한거였어요 fond 우리팀 잘 온다! 카코님 잘한다! 저 킷도 어떻게 던져요? 아씨, 스나, 스나있네? 아, 깃발 위치가 너무 기똥찬데, 우리 깃발 위치가? 우리팀 기지비였어요 가자, 두 번 죽었어요 위에서, 위에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와요 위에서 죽었어요, 왼쪽에 아니, 왜 이게 안 죽어 데프터 라이플 6발인가 맞추고 공공을 쳤는데 강력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너무 쏘이고, 강력한 아이템 아, 스나이프, 메가먹을 수 있구나, 지금 어흑 저거 어딨어요, 지금? 뭔데 이렇게 많냐? 다행히 抓 나이스 살짝 뒤로 가셔도 되겠는데 남은 생각, 5분 나이스 5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와우 우리팀 잘한다! 우리팀 잘한다! 우리 프리탄을 던졌는데, 프리탄이 한 마디 아 근데 우리 지금 기빵 하나 한 번은 먹어야 돼 얘네 어디로 오지? 오른쪽인가? 와 C 이 새끼 뒤로 오나? 얘네 그냥 기빨 짚히면서 타임아웃 끌려고 하는 것 같다 으악 우리 팀 기집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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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인 백인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안 가리겠다 깃발복귀 차가 없으니까 후속이 어렵다 한 번에 땡킹은 그냥 줘야 돼 이 동네 전기 이빨을 빼섰어 빨리 이빨 이빨 먹어 경험한uras 죽어 부처를 아니 오케오케 오케 나이스 나이스 어디 어디 어디? 어디야? 저기게 발각됐어요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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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무성미로 끝난다 저거 무성미로 끝난다 뒷불 뺏긴다 뒷불 오른쪽으로 가요 아니 내가 바로 뒤에 있어 아 더 있어 아 더 있어 아 그리고 Kr. 킵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지금 이 기회 지금 그냥 나 그냥 띄어요 으 으 아니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 으 으 너 var 으 으 으 으 으 으어억! 아! 으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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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케 피! 제이케 피! 피겠지? 으어억! 아이샤! 10초! 강력한 아이템! 쭙쭙! 쭙쭙! 0점이다 이거. 아 근데 그거 있잖아. 아이씨! 정면 이새끼! 0점! 아이씨! 우와아! 아이씨! 연장전! 아아이... 연장으로 가나? 등비를 조심하라! 스파르타! 샤나 지키고 있을게요. 아! 그러면... 왼쪽으로? 스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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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으 아 아 쓰 데 하고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리 참고 가는 줄 가는 줄 가는 줄 가는 줄 아 뺏겼네 아 전 또 런쥔 정면인가? 아니 어디로 하는 거 같아? 아 깃발 뺏겼어 깃발 조금 안 좋아 일단 우리 거 복귀 좀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조 meteinformation ации 사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할 수 있어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이스 아직 저 로딩 중인데? 생겼나? 아니야, 뒷군이 아예 있어 아아 아, 나 여기 패키지 우리 한번도 알아봤는데 오케이 스토비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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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비는 오른쪽 왼쪽에 마켓에서 한 명 아, 뭐야 이거는 두 발밖에 안주나? 뭘요? 아, 좋다 여기 두 발밖에 안주나보네 아아 아, 당연히 내 발인줄 알고 우리 조그를 한번도 들어가요 아, 나이스 스파이크 신입한ulture 조그만, 나이스 그윙! 윗발 가져가는데 지하쪽으로 가요 도와주세요 네 갑니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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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갑 갑 갑 갑 이기실어 x2 이기실어 x 3 이제 갖다 놓아야지 투자 가자, 뒤로 가 아, 근데 이게 2대 1 교환이라 어디야? 누와도 오게 수족 재미있는 캐write 중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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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빼 까비 까빼 까비 까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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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뺼 까빼 깨빼 강조 깜빼 까 Ee riage 두ritos 세명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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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3키arium 아 마크 때 올바드가 되고 있어요. 짜발을 획득 해 해요 됐지 기 abilities 콘 이제 본 나 anos 맞이 cb 아 아아 아 아 아 되 ó tshirt 야έλ Tekn2 말 마칼라 아리갖 됐습니다 아 짜ım 아아 rlيف bikes 3go 힛, 힛! 힛! 너무 빨리 빨리! 도대체 뭘 기다리거든? 지금 무섭게 왜 그래? 오키 오키 끝! 오키 끝! 우리, 우리팀! 에이후... 조명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와요 뒤뒤뒤뒤 오버 실디가 나왔어 뭐야 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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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의 빼기 inconce 끝까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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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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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ALLY 저 깃발쪽에 바람 저 깍은 깃발을 획득해 새끼 저그 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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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키 보키 수부 수부 뺏으러 가자 지금 2명 피어있어 지금 뺏어야 돼 으악 기재 3명 기재 3명 적군 3명 나이스 오케오케 지아? 아 지다 이 새끼 이거 세척 아이고 깃발 못 가져간다 괜찮아괜찮아 그래도 그리 멀지않 올림 못 간 상태여서 괜찮았어요 아프지않아 벌써anych 까지 으악 으하 너무 아프다 어디야 저거 뺏어 죽였어 아 니들 와 니들 엄청 아프네 카카오니 뭐라고요? 우리 센터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센터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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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실드 올거야? 오버실드로 샷 강 오케이 오케이 뺏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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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일단 이기고 있어 이거 백발 이겼다 이거 어 맞아 돈 필요해요 위 위 아 뭐해 이거 뭐고? 아 그거 뭐에 맞은거였노? 폭탄인데 폭탄이 안보이는데 아 고대 아 아주칸가 왼쪽으로 올게요 왼쪽? 왼쪽? 오케이 저 마켓에 있어요 마켓에 있어요 오버실드 저한테 가비 동네에서 그냥 띄워도 돼요 올라와 올라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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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질수가 없어요 지금 점수가 이제 우리 방어만 할래요 어 방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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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깃발을 퇴퇴퇴퇴퇴 저 분반자가 나타났어요 죽였으면 죽였음 아직 안죽였음 이제 죽였음 응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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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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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이스 난 그냥 깃발 찍고 있을게요 깃발은 먹었고 이제 5분 동안 깃발만 찍히면 되겠네 응 3분 동안 깃발만 찍히면 되겠네 3분 내에 저 2개를 더 가져오는 것보다 3분 동안 찍히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바로 깃발 쪽으로 바로 바로 죽였지? 나이스 실드를 깔아쌌지 나이스 이러니까 내가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스토비 저 깃발 쪽 도움이 필요해요 미카중 너무 많아요 저 기타 죽은 너무 근데 급한데 쟤넨은 왜 저렇게 변하게 떠나질 않지 최대한 죽여보겠다 뭐 그런거 같네 내 지구들끼리 대화가 안 통해서 그런거 같아요 브리핑이 안되는갑다 이번 파운드 기분 좋게 이기겠는걸? 그래요 이 판으로 끝나야되요 이 판으로 끝나야되 삼은 기쁘게 사고싶어 안노오오오오 어설턴은 내꺼거든 피드도 너무 아프고 가운데로 눈속에서 조명가 어어 마크 뒤에 뒷발 쪽 오른쪽 정명 힝 들어왔어 힝 들어왔어 여기여기여기여기 다시 땄어 나이스 하나 더 있어 힝 힝 힝 힝 힝 힝 힝 빌그림 잘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GG 수고하셨습니다